미용 시술 13년차 아름쌤입니다. 팔자주름에 할만한 시술들은 대표적으로 필러, 리프팅, 리주란 등등이 있는데요. 어... 근데 난 뭘 해야 되지? 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자주름이 잘생기는 4가지 유형과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4가지 유형은 코 옆 공간이 꺼진 사람, 팔자 위쪽 살이 많은 사람, 피부가 건조하고 얇아서 실주름이 잘생기는 사람, 웃을 때 활짝 웃어서 팔자주름이 쫙 접히는 형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첫번째는 팔자구역, 코 옆에 공간이 쭉 꺼져있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팔자주름이 깊어 보일 거예요. 어... 나는 20대 초반부터... 어... 아니야 아니야. 고등학생 때부터 팔자주름이 있었는걸? 하시는 경우는 이 케이스가 많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꺼져있는 게 정상이기는 해요. 우리나라 배우들도 어느 정도 꺼져있고, 잡지나 미디어에서 어... 이건 이상적인 미모야! 라고 간주하는 20대 초반의 서양 모델들도 다 이 부분이 꺼져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이 부분을 쫙 올려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예전에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거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시술 얼마나 잘하는데... 어우... 내 손 진짜 완전 짱이야... 근데 주름을 왜 남겨나? 주름 있으면 다 펴야지! 짱짱하게 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완벽한 팔자주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자꾸 채우러 병원에 오시면 병원 입장에서는 되게 금전적으로 이득이에요. 하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선 그렇지 않죠. 이곳을 완벽하게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 대비 여러가지 비용, 시간, 리스크, 다른 얼굴과의 조화를 생각해봤을 때 지금은 그냥 적당히 올리는 게 낫다라는 게 지금의 생각이에요. 또 입 주변의 다른 구조물들과 조화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입이나 볼, 치아 등은 다 뒤로 들어가 있는데 팔자 부위만 혼자 너무 앞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게 안 어울리니까요.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코 옆에 이 공간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얼굴에 그냥 도움이 돼요.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가 아니라 이 아래쪽 아래쪽 레벨에 볼륨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고릴라상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위쪽을 많이, 아래쪽은 좀 이어지게만 해야 예뻐요. 자, 두 번째는 팔자 말고 팔자 윗부분의 살덩이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스 힐이라고 이름 붙인 부위예요. 팔자 위에 살덩이가 튀어나오면 아래쪽의 팔자주름은 더 그늘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높게 타고난 사람도 있고 낮게 타고난 사람도 있는데요. 많이 낮으면 약간 북한군처럼 좀 촌스러운 느낌이 나게 되고 너무 높으면 아래쪽의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나이가 들면 얼굴이 처지면서 이 부분이 점점 더 튀어나온다는 점이에요. 아, 그리고 살찌면 더 나옵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해결책 두 가지와 그저그런 해결책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처져서 튀어나온 팔자주름 위에 살덩이는 실리프팅이나 수술리프팅을 하면 좋아져요. 이것은 예전 얼굴로 돌아가는 확실한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살이 쪄서 이 부위가 올라온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다이어트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만 살도 안 쪘는데 그냥 어려서부터 여기가 그냥 많이 튀어나온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아... 아쉽지 않아요. 몸과 다른 얼굴은 말랐어도 이 부위가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다 지방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흡입, 윤곽주사 이런 걸 해도 확실하게 줄진 않아요. 물론 안 한 것보다 낫지만요. 이쪽 부위에 지방흡입을 할 때 족보가 이곳은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거든요. 이게 많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잘못하면 반대로 패이기 쉬운 그런 부위거든요. 그래서 타병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부위에 지방흡입을 하셨던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전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적은데요? 제가 잘못 시술 받은 건 아닐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저는 그 부위는 원래 많이 할 수 있는 부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자 그러면 슈링크 인모드 등의 리프팅 레이지는 어떠냐? 자 이 친구들은 리프팅이라기보다는 타이트닝인데요. 이 타이트닝의 원리로는 많이 좋아지긴 어려워요. 아 그런데 이런 타이트닝 장비들은 부작용으로 지방이 빠진다는데 아 그럼 효과 있지 않겠냐? 맞아요. 네 안 한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합니다. 해요. 아 그리고 또 얼굴이 타이트닝 되면 얼굴에 좋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타이트닝 하는 길에 이 부분을 열심히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타이트닝 장비의 지방 감소 효과에 의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효과가 확실한 것은 처져버린 살일 때 실리프팅 수술 리프팅 그 다음에 살쪘을 때 다이어트 등입니다. 자 세 번째는 피부가 건조하고 얇아서 실주름과 잔주름이 잘 생기는 스타일이에요. 이분들은 조금만 웃어도 실주름이 샤샤샥 하고 잘 생겨요.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서둘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실주름이 한 번 생기면 복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자 제가 첫 번째 케이스로 말씀드렸던 코 옆이 꺼진 경우에는 사실 이번 달에 넣으나 다음 달에 넣으나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언제 넣어도 그냥 다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실주름이 생기려고 하는 분들은 더 생기기 전에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주름은 확실한 해결책이 있느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애매해요. 옛날에는 실주름이 있는 그런 부위를 필러나 지방으로 그냥 오 빵빵하게 채워 하면서 빵빵 채우면서 또 실주름이 얕게 시술하고 하면 효과가 괜찮았거든요. 좋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피는 거에 되게 중점을 뒀기 때문에 엄청 빵빵하게 채우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팔자의 실주름은 주로 아랫부분이에요. 인중 레벨 부분이랑 입가 쪽인데요. 인중 레벨을 빵빵하게 채우면 고릴라상이 되고요. 더 아랫부분의 입가 주름을 빵빵하게 채우면 어? 심술보처럼 보입니다. 고민되죠. 자 그래서 차선책들은 이런 거예요. 우선 위쪽에 팔자주름을 펴면 아래쪽도 착시로 좀 좋아 보여요. 그러면서 아래쪽은 적당한 볼륨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어지게. 그리고 피부 쪽에 또 얕게 필러를 해요. 또 그리고 나서 피부가 좋아지는 시술들 피부가 좀 짱짱해지는 시술들 리주란이나 바늘고주파 시술 등등을 해요. 또 자꾸 처지면 팔자가 또 잘 접히니까 실리프팅이나 수술리프팅 하면 좋겠죠. 어? 말하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 하는 거죠. 근데 실주름은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활짝 잘 웃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활짝 웃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앞으로 팔자주름이 빨리 생길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분들은 모임 가서 신나게 막 웃고 떠들고 하하하 하다 보면은 집에 오는 길에 팔자주름이 이렇게 빨개져 있어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저 레지던트 때 2년 선배님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회식 때 그 선배랑 막 웃고 떠들고 막 하하하 놀다 보면은 가만 보면 그 선배 팔자주름이 여기가 빨개져 있어요. 저도 화장실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분과 저는 팔자주름 정도가 그때는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로 계속 시술해와서 괜찮은 편인데 몇 년 만에 만난 그 선배님께서는 진짜 너무 기뻐졌어요. 진짜 이거는 막 절망적이다 할 정도로 자 이렇게 활짝 웃는 분들의 해결책은 나이대별로 다른데요. 20대 초반까지는 그냥 필러까지 하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리즈란 등의 피부 시술을 하고 나이가 더 들어서 30대 초반 중반까지 왔다. 그러면 리프팅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한 수일 높게 타고난 사람, 나이가 들어 피부가 처진 사람, 피부가 얇아서 쉽게 노화되는 사람, 활짝 웃는 사람에 적합한 시술들을 각각 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